자, 서프라이즈! 마독벌컴! 다음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솔로 해보겠습니다. 소코도 말고요. 네, 휴. 좋아요. 자, 가볼까요? 네네,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저는 솔로 1등 해봤고요. 듀오 1등 해봤고요. 스쿼드 1등 해봤습니다. 모든 분야에 1등 해봤기 때문에. 자, 모독이의 1등 강의. 아, 스타트!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판에 딴 거는 다 지워야지, 안 올려야지. 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어, 강의식으로 할 거고요. 제가 즐겨 쓰는 총기를 쓰면서 어떻게 쏘면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또 이곳에서는 어떻게 지형을 이용한다. 탑10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탑10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타 등등. 부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파밍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응, 적, 적들 눕고, 파밍은 어떻게 빨리 하는 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매 떨어질 때는, 어, 외곽 쪽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아나는 법도, 이런 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자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도네이션하세요. 네! 강의하기엔 자기 코가 석자죠. 아니에요. 뭐, 석자예요. 헤헤. 전 지코죠. 하하하하하하. 니코 지코 갑시다. 자, 이쪽이니까, 딱 사람이 만든 곳은 바로 이 산토리아뇨. 자, 여깁니다. 산 마리아 타노니. 갑니다. 이쪽에 가서 어떻게 살아나는 법, 여러분들. 이쪽에 가면은, 지금부터 내려요. 렛츠깃! 저, 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대가서, 45도. 속도는 한, 이제, 172하인 150정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슬슬 올리면서 내려주세요. 바로 한, 200까지요. 220까지요. 네. 호아홍 찰찌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이상 150다 해준다면 가세요, 앞으로. 더블을 꾹 누르세요. 그러면은, 아주 이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2 누르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동료가 있네요? 졌어요. 자, 요렇게 삐익 돌면서, 내릴 때는 우igen차게, 응예의에에핵! 좋아요, 당신 이겼어요 여기서. 어? 어, 어, 뭐가 돼 이거... 자의, 미션 안 봤음... 음, 거기 있으면 죽어요! 아우쒸 새끼야 내놔 내놔 뺏으세요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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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따라하지마세요 음 거기 없으시오 빼주세요 빼주세요 이리 쫓기 빼주세요 어 저새끼 그러고가면 위험한데요 네에에 어아아 톰스스는 법은 장전하세요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빠지세요 앉으세요 휴 다행이에요 살았어요 총소리땜에 몰려올수도 있어요 그때 빠지세요 이쪽으로 코코코코구 어 잘했어요 튀세요 파쿠르 하세요 씨누르세요 그 다음 여기서 그 새끼가 어딨나 파악하세요 못했어요? 가세요 여기 파밍 이쁘게 좋아요 좋았죠 오하 네 좀 보고 배우세요 베리님들 좀 극혐인데 좀 보고 배우세요 네 으차 나 아이템 있죠 여러분들 빠세요 아니 드세요 드세요 봤죠 자 서프라이즈 이렇게 짜면 됩니다 이뻤어요 이렇게 발소리를 죽이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죽일 때는 무조건 서프라이즈 마타포커 어제 나 배그강이 방송 1등하는 법 보고 싶으면 보내하라 해서 했는데 트스피싱 방했어 완전 머독인가 석벌레인가 너도 조심해 크크 네 자 일단은 총소리 들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거 이제 버리세요 우즈를 드세요 우즈를 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자 3분 남았네요 3분 여기로 갑니다 대각선 음 이런 빌라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서 파밍을 해야 돼요 아이씨 구급상전 열었네 무조건 우즈를 쓰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머독이는 개정자 음 소용기 나왔죠 이게 뭐냐면 총구에 총구에 끼는 건데요 이게 총 불빛을 좀 가려주고요 반동을 살짝 잡아줍니다 좋아요 자 저 음푸 씁니다 음푸가 여러분들 정말 쓰기 좋은 총이에요 반동도 줬고요 데미지는 약하지만은 그만큼 많이 때리면 됩니다 음푸를 무시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음푸로 제가 1등하는 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두두두둥 무조건 연사로 하세요 연사로 아니 방금 뭐가 보였는데 오 수직선에 들가 놓은 곳 그죠 들가죠 네 들갑니다 몰랐나요 어 음 부스스 좀 머네요 네 보겠습니다 교수라고 만부를 만부를 아는 건 아닙니다 자 붕대도 먹어주세요 음 화장실도 가보고 그렇죠 이런 데 보면 딱 이쁘게 나오죠 이제 대용량 킥도러만 나오면은 풀파찌엑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윗물을 먹으면 됩니다 아랫물 먹지 말고 윗물을 먹으면 됩니다 좋아요 M16 총알 이렇게 맞으면은 마다할 필요가 없죠 마다마다 음푸로 1등하는 법은 다음 시간에 네 지금 제 위상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 그거는 다음 강의 사세요 왜 하나만 쓰세요 저는 하나만 키웁니다 저는 두개 같은거 잘 안해요 하나만 키웁니다 저 아이고 움프에서 이제 이런 분들 무기 태클을 타는거죠 이렇게 우지 움프 m16 루프에서 1등하는 법 고양이는 제가 키우는게 아니라 키움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주인님은 두명이라는 뜻이죠 와 2랩조끼죠 이게 좋아요 좋아 잠깐만요 이러면은 자 엠포로 쓰세요 우지 다음은 엠포죠 아 엠치도 하면 엠포죠 그러면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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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지나요 사실 예 지금 뭐 졸업무기 썼습니다 졸업무기죠 졸업무기 꼈고 이제 가면 될거 같습니다 네 아 엠심류를 더 쓰고싶은데 제가 엠심류를 쓰면은 단발을 빨라서 반동 제어가 안돼요 아직은 아직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씁니다 엠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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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드드드듽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 그 하세요 네에에에에 이베쓰 기본이죠 기본 와우 에이 캣 슈트 한 맞게 딱 줬다고요? 그거는 슈트 던지면은 던지기 전에 던지기 전에 무조건 몸으로 딱 퉁 밀어 그럼 슈트한 튕 되잖아 그럼 그때 두두두두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슈트한을 왜 맞아줘요 던지기 전에 몸으로 막은 다음에 죽이는 거죠 아니야 지금은 파밍 파밍을 쭉 하다가 이제 윈체스터 버리고요 어 나 조끼가 없었구요 좋아 이제 적들이 나와야죠 제가 적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보스 스킬 나왔네요 보스 스킬 엘탑이 나와야 해주죠 개소리라고 있네 자 저기 가서 들러보겠습니다 자기저도 되게 이뻐요 여러분들 거의 맵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쁩니다 여기 맞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그쪽 위쪽에서 대기하고 팔 대율로 쪄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성자나 진통제는 왜 버려요 오 길이 없네 여기 잘하시는 분 강의 보면 되게 조곤조곤하게 가르쳐주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가르쳐줘요 깔끔했죠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와 보세요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어 맛있게 먹을라고 어 저를 최고의 아 보세요 여러분들 와 벌써 풀파츠에요 일부러 제가 맛있게 먹을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풀파츠 짜잔 자 미처 성공했네요 네에에에에 이렇게 쪼이게 쪼이면서 죽이는거죠 상대방 얼마나 쪼아질까요 그쵸 후우 하아 좋아요 마이스였습니다 예 침착하게 쏘면은 두 발에 죽었어요 단 두 발에 한번은 내가 널 쏜다 다리 쏜 다음에 한번은 헤드샷으로 죽이는거죠 잘했어요 저 예 붕대가 맞네요 이거는 30개만 버리죠 오케이 됐다 이제 총알도 많고 하니까 위로 갑시다 풀파츠니까요 가자 가자 이러면 붕대 멸시하지 마세요 붕대는 꼭 필요한 생존 요소에요 왜 붕대를 저는 이렇게 무시하는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53개 할수되죠 여러분들 흐읍 아이고 네 솔로에요 솔로 솔로여도 어제 바렌타인데이였잖아요 받았어요 초코렛도 에? 초코렛도 받았다구요 님들은 못 받았잖아요 푸키푸키 수급이에요 본인에게 주는 선물같은 개씹소리 개 지랄 이 똥이다 모독이한테 사배는 강해듣는거 같다 좋아 자 저기 사배일만 있으면은 이 규약을 전부 다 제 지역으로 제 나와마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나와마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읏 자 두둑두둑두둑 문 떨려있죠 이거는 무슨말이냐면 털려있다는거에요 그리고 대기할수있으면 대기합시다 두두두두둑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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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 아싸 깨끗한거 좋아요 두둑두둑 오? 윈체스터 먹어요 아 샥건 먹어요 대기하세요 장전하고 뺑뺑 오케이 뺑뺑뺑 오케이 자 대기합시다 다 보니끼리 아직 눈에 띄는 친구는 없네요 네 38등이구요 눈에 띄는 친구는 없습니다 으차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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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itel 감사합니다.